서원스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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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왕지로 김가영 부채송 파구성 내 전노 전민주 부채 시왕사 순례종 참 제자들과 기업을 앞둔 인연 있는 모든 불자들이 매일매일 굳건한 원력으로 항상 평안하여 그 세상에 온 신앙으로서 고룩한 공동으로 해당해하고자 자주로 이준 부터님 오늘 이 바람이 부터님의 주신 사랑 조절을 반드시 성취를 다 믿으며 국동량 위쪽으로도 얻을 땡겨오지 야외 법상에서는 야외 들판처럼 기도를 하는 거에요 우리 관계자 큰 수님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수행 경신할 때는 어렵다는 걸 당연시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기도주행 경신을 하라고 그러고 싶게 이루어지는 기도주행의 성취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수능 해봐 한 번 더 수능 해봐 네 고맙습니다